사랑, 양순희 씨입니다 후우! 양순희! 안녕하세요! 사랑, 내 맘 마주쳤던 행복한 사랑 사랑이 무엇인지 너쁘게 무엇인지 감싸주는 노릇은 사랑 사랑, 사랑, 사랑 사랑, 사랑 발바람은 호라시니가 나려도 세월 지나 또 신나게 가도 영원히 떠나지 않으니 감싸주는 노릇은 사랑 사랑 이 호흡은 다만 아깝지 않아 감싸주는 노릇은 사랑 압니다 지금 대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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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상은 걸음걸이가 5강이 아름답니다 5강이 5강이 되지 않아요 박성지쌤 우후! 자! 두 분이!